뭐냐면은 여러분이 1조라는 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1조는 여러분이 뉴스 같은데 보면은 대형 사기를 쳐가지고 1조에 어떤 돈을 횡령을 했다. 나아오잖아. 그쵸? 1조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가끔 심심할 때 이유를 계산을 해보거든? 1조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저금을 합니다. 정을 하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데 보통 시중에서 주는 이지율이 지금 좀 낮거든? 낮은데 여러분이 한 만 원짜리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조 정도 들고 가서 저금을 하면은 그 뭐야 거기 이제 은행 자체 난리게 나겠지? 최고 우대를 해줄 거야. 그치? 최고 우대를 해줬다라는 가정하에 이유를 계산해보니까 초당 3만 원씩 나와요. 초당 3만 원씩 여러분들이 계속 숨도 쉬지 않고 계속 써야 돼. 계속 써야 1년 동안 이자만 겨우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초당 3만 원. 여러분 뭐 아이폰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은 한 30초만 참으세요. 그러면 아이폰 하나 뚝뚝도 생길 수 있고 잠도 자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되고 화장실도 가면 그냥 초당 3만 원씩 누가 내 얼굴에 계속 뿌리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느낌 잘 안 오지? 느낌 잘 안 오면은 우리 그 단군 할아버지가 있잖아.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60만 원씩 저금을 하면 1조가 만들어져요. 알겠지? 매일 60만 원. 6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주면 알겠죠? 그쵸? 60만 원이면은 이틀 참으면 아이폰 좀 좋은 거 사잖아. 그치? 매일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틀에 한 번씩 아이폰을 계속 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쵸? 단군을 내가 얼마 전에 얘들아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요거는 좀 별개 이야기입니다. 단군은 내가 이제 할아버지잖아. 그치? 단군 할아버지라서 나는 그 곰이 있잖아. 곰. 곰이 사람 된 거 맞나? 소랑인가? 하여튼 뭐 먹였잖아. 그치? 마늘을 먹였죠. 쑥과 마늘을 먹여서 우리 민족이 마늘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나 이 생각을 좀 했는데 애들이 되게 다 무식하다고 그러더라고 결국에 보니까 나는 할아버지랑 그 국녀랑 결혼을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라며 난리 거의 아침대라만 수준이야. 내가 뭐 종교 같은 걸 비하자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워낙 좀 이렇게 뭐 신화니까. 그치? 신화니까 막장해도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 다른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조선시대 막 지나가지고 막 갑자기 유아인 나오고 송강호 나오고 이병헌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그 고종까지 나오고 난리가 나면서 지금 다 왔어. 그치? 촛불식이 끝나고 나와가지고 60만원씩 계속 썼던 거지. 그치? 그러면 1조 갖다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건 1조가 아니고 1조에 1조 제곱 정도 하면 무한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1, 2, 3, 4니까 어느 정도 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갔을 때 이 녀석은 아주 많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얘가 판단해보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이거를 도대체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먼저 그려볼 거야. 그래프로 먼저 그려볼 거야. 자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N, 2, N, 2 1일 때 1이잖아. 그치? N이 1일 때 1이고 2일 때 2잖아. 그쵸? 3일 때 3이잖아. 그리고 4일 때 4잖아.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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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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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커진다. 이거 볼 수가 있는 거지. 커지니까 이거 선생님 리미트니 무한대로 갈 때 AN이란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 많이 커지는 것을 발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두 번째 첫 번째 그래프의 단점이 뭐냐면 그래프라는 내용 자체랑 수열이랑 내용 자체가 원래 연결이 안 되죠. 이유는 뭐야? 그래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함수에서 보통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점점점점점 떨어져 있거든요. 점점점점점 떨어져 있는데 그래프라는 건 어쨌든 전부 다 이어줘야 뭔가 멋있게 생긴 거잖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등차수열 있죠?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것 기억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N이 2N-1이라고 하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일정하게 규칙이 커지는 그런 수열을 의미하는 건데 등차수열은 1차 함수이다. 1차 함수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등차수열은 분명히 1차식인 건 맞아요. 근데 1차 함수라고 하기에는 그래프로 표현이 좀 이상해져. 자, 내가 등차수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1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2를 넣었더니 여기가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을 넣었더니 여기에 5가 딱 찍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1차식으로 이렇게 잊지 않고 중간중간 말이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심지어 막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어차피에는 등차수열이 만들어져요.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로 그리기에는 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랑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프로 그리는 건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가장 큰 제한점은 뭐냐면 모든 수열을 모든 수열을 그래프화 시킬 수는 없어. 그쵸? 그래프로 그리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야. AN이 2N 마이너스 정도만 돼도 좀 간단한 거니까 그릴 수 있겠는데 이게 복잡한 수열로 발전이 되면 좀 어려워져. 그치? 두 번째. 그러면 그래프로 하지 마요. 그래. 일일이 일일이 나열해보자. 일일이 나열해보자. 첫 번째 항이 누구이고 두 번째 항이 누구이고 세 번째 항이 누구이고 쭈르륵 쭈르륵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이것도 좀 헤비해진다는 거죠.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되는 값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래프랑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봐야 돼.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돈이에요. 돈. 그치? 수열을 돈으로써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AN 같은 경우에는 그래 AN은 무엇일까? AN이 만약에 N이라고 하면은 그래 엄청 많이 커지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수열의 극한에 사르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예제 같은 거 있지? 돈으로 따지게 가장 유리한 녀석이 여기에 이제 유리함수 분수함수가 분수식에나 들어가는 건데 N분의 K 꼴이에요. 그죠? 뭐냐면은 K는 상수이고 N이 엄청 많이 커질 때 상황이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첫 번째를 들었듯이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면은 유리함수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예전에 수학 상하에서 배웠던 유리함수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N분의 K 변수가 분모에 있으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게 돼 있거든. 첫 번째 대입했을 때 두 번째 대입했을 때 세 번째 대입했을 때 네 번째 대입했을 때 쭉쭉쭉 해가지고 이게 점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우리는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얘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많이 쓰이게 될 거야. 그죠? 잠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수열이라는 것을 나열해 보니까 수열이 극한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열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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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거나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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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는 것이 있어. 자 발산이라고 하고 이것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란 녀석은 아주 많이 커지거나 아주 많이 작아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 이것처럼 어느의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딱 이게 0이다가 아니고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근사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란 I가 알파의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크게 발산하는 경우와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요 수열 AN을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뭐라고 할까? N이다. 마이너스 1에 N이다. 이거 잡아보니까요. 얘는 1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2를 대입해 보니까 2가 나오고요. 3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4를 대입해 보니까 파가 나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에 N이 없어서 마이너스 1에 N제곱이어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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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얘는 그럼 어디에 값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발산의 일종으로 진동이라는 아이가 있는 거야.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크기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진동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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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진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 발산하는 경우와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건데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란 것은 가까워지는 게 아니니까 발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이번 강의에서 다룰 거 뭐라고? 수열이라는 것을 엄청 많이 크게 다룰 건데 다룰 건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가까워지는지 커지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일일이 나열해보거나 아니면 세 번째 돈으로 생각해보거나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근데 돈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리미트니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k라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한다. 그 단서일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정리해서 우리가 책을 같이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책을 딱 펴보시면은 첫 번째 수열의 수렴 수열 al, ae, a3 쭈루룩 al에서 항해 번호 n의 한없이 커짐에 따라 일반항이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e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알파를 이 수열 ae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거를 정의하는 것이 n이 화살표 무한대일 때 n이 화살표 무한대일 때 ae, n이 화살표 알파 또는 n이 화살표 알파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e, n은 알파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표현이 두 개거든요. 여기 n 화살표 무한대 ae, n 화살표 알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녀석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매번 요구만 쓰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런 표현 나오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거든. 원래 표현 자체가 두 가지예요. 알겠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표현보다는 두 번째 표현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노트 n이 화살표 무한대는 n이 한없이 커진다는 뜻이다. 무한대는 수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지 하나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무한대라고 읽는다. 어? 다시 이거 뭐라고요?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쌤이 얼마 전에 캐스트에서 래퍼 오르내림차순 설명하면서 힙합 하나 했잖아. 랩 하나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네이터 비트에 맞춰서 노래하다가 중단됐죠?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보네이터 가사 보면 무한대를 그려주러 쓰러진 팔자 이 가사 나오잖아. 그치? 또 우리 힙합어들이 얘기하는 펀치라인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이제 말장난이죠? 무한대를 그려 팔자를 눕혀 내 팔자가 너네 그 말이야. 좀 깊게 얘기하면 어차피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러세요. 그러니까 팔자를 이렇게 뒤열뜨리면 무한대라는 게 되는 건데 이거 숫자가 아니고 기호야. 알겠지? 숫자가 아니고 기호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이거 있지? n 플러스 1 이거 엄청 많이 커지겠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이거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근데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둘 다 무한대로 같다고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같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숫자를 다룰 때 쓰는 것이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고 기호 기회?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다고 두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한 거고요. 세 번째 LIM은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임의 리미트라고 읽는다. n의 한없이 커질 때 수열 n 플러스 2분의 n 수열 n 플러스 2분의 n 수열 n 플러스 2분의 n은 일반항의 값은 1의 한없이 가까워짐으로 이것은 1이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첫 번째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고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고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그랬는데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리함수에서 그렸듯이 y는 x 플러스 2분의 x 같은 거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니까 점근선을 가지고 있을 거야. 분모 0 되는 게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1분의 1이니까 이거 점근선이 1이거든. 그래서 0 대입하면은 2분의 1 나오니까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야 된다. 그럼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슈욱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함수를 그렸는데 수열이기 때문에 점들을 찍어보면은 1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 근데 이게 방법은 뭐라고? 너무 좀 무겁잖아.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일일이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서 확인할 수도 없으니 뭐로 생각하자? 돈으로 생각하자. 자 돈이야 이제. 리미트엔이 무한대로 가는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위하고 아래의 비율은 겨우 아래는 2원 더 커요. 2원 더 크단 말이야. 2원밖에 안 돼. 자 초당 3만원씩 이자를 계속 얼굴에 누군가 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옆집 가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나랑 똑같이 초당 3만원씩 얼굴에 돈으로 싸대기를 맡고 있다. 근데 걔는 12시가 되면 2원을 더 줘. 막 질투나지. 그치? 이상하지? 질투나면 안 되잖아. 어차피 우리는 리미트라는 값이 근처의 값이기 때문에 근사 값이기 때문에 그거나 그거나 분자의 비율이 분모의 비율과 아 똑같잖아. 라고 보는 거죠. 2원 정도 차이는 없앨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노란색으로 썼던 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있다. 그랬지. 그 녀석을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에 있는 N으로 위아래를 나누어 보시면 1 1 더하기 N분의 2인데 요 녀석이 사라지기 때문에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혈의 발산 수혈 A는 수렴하지 않을 때 수혈 A는 발산한다고 한다. 이때 극한값은 없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진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진동하는 그림까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